네, 슛이 한 번 들어가나 했는데 김현수 선수가 블럭을 잘 해줬습니다. 자, 이 퍽을 안양할라, 김현수가 쫓아가서 잡습니다. 빠른 패스, 베르니코프. 넘어옵니다, 팀의 슛골! 깔끔한 플레이였습니다. 안양할라 두 번째 골, 파구 상이 만들어냅니다. 베르니코프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. 여기서 저렇게 깔끔한 패스를 넣어준다면 그대로 와인먼 선수의 반대편으로 퍽이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박우상 선수가 간단하게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피리오드 시작한 지 1분 39초 만에 러슬란 베르니코프의 어시스트, 그리고 박우상 선수의 두 번째 골. 이제 두 골 앞서가는 안양할라입니다. 두 번째 골. 제 3번 Transit의 단계 첫 번째 골. 아멘